한국 역사와 중국 역사는 어떻게 구별되고 다른 거죠? 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소위 식민사학이나 사대사학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로 시작하였고 속국이었다라고 하죠. 이들은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소위의 나라 출신의 기자가 봉해졌다는 조선과 한나라 무죄가 세웠다는 한사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역사를 논하는 자들입니다. 은나라가 망하면서 은왕족 기자는 회잔병 5천명을 이끌고 단군조선의 서쪽 땅으로 망명하여 단군조선의 제후가 된 사람이고 위만조선은 위만이 기시에 번조선을 뺏은 나라로서 북부여 시대에 서쪽 발해만 지역에 병립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간략히 말하면 마고 한국 배달 단군조선 부여 삼한 고구려 신라 백제가야 바래 고려요금 조선청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간략히 말하면 배달 나라의 제후이던 황제헌원의 웅시국 당 우 하 은 주 진 한 위오 촉 진 수 당 송 원명 청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국 역사에서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가 또 아니면 국가의 정통성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한국 몽골과의 역사와 중첩됩니다. 즉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나라임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중국만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몽골이라는 나라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화 중국이라는 땅에 존재한 정복국가의 역사이지요. 황제헌원은 배달나라 웅족 출신으로 나라 이름도 곰이 들어간 유웅국 또는 웅국이고 우나라 천자수는 단군조선 출신이며 수와 당나라는 단군조선의 한 부족이었던 선비족과 소위 중국이라는 한족의 혼혈족이고 청나라는 여진족의 후예로 후금이라 한 나라이고 중국이라는 땅을 차지한 정복국가이지요. 중국을 다스린 사람들은 모두 배달계례입니다. 다만 나라가 나뉘어졌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독립성 있는 나라가 나눠진 시기는 유인금이 세운 당나라와 단군조선이 병립한 해인 서기전 2333년부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것도 배달나라의 천하질서를 배역한 당 요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후 단군조선은 요를 제후인 천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라는 서기전 2224년에 단군조선의 천하질서를 배역한 우가세훈 왕조국가입니다. 유인금의 정통을 이었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왕들이 단군조선의 제후인 천자로서 인정되었고 천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은 나라는 서기전 1766년에 단군조선의 군사력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나라로 처음부터 단군조선의 제후인 천자로서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동이 개통의 나라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타습에 젖어 단군조선의 천하질서에 반하게 되고 결국에는 역성혁명으로 주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주나라는 은나라에 비해 서의 개통의 나라입니다. 은나라 말기의 복정으로 주문왕과 주무왕 그리고 강태공에 의하여 은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주나라는 하나라보다는 단군조선의 무호적인 나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서기전 403년경 전국시대가 되면서 소위 중화 사상이 자리잡으면서 주나라를 중화 중국이라 자처하고 그 외 사방을 각 동이 서용 북적 난만이라고 명칭을 격하여 나누어 차별하였습니다. 다만 동이만은 공자도 비난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이는 곧 당시 단군조선으로서 원래는 소위 중국의 군사부의 나라로서 신선불사 예의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은나라 왕족 후예이지만 주나라에 봉사하면서 중화인이 된 사람입니다. 동이는 구이를 지칭하는 명칭인데 원래 구이는 중화 외의 동이 서용 북적 난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동이로 축소시킨 것이 됩니다. 공자는 서기전 551년부터 서기전 479년 사람이므로 단군조선을 동이라 하지 않고 구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 때의 한은 원래 하늘 하나라는 뜻이므로 전체는 한국이 되고 전체 중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것이 중화 중국이 됩니다. 발해 해동성국의 해동동국이라는 말은 중국의 상대적으로 구분하여 동쪽의 나라라는 뜻이 됩니다. 이시의 당나라가 중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는 이유는 한족과 선비족의 혼혈족인 이세민이 선비족의 성시인 이시를 주나라 사람인 노자의 이시로 바꾸고 요인금의 당나라를 개수하였다고 자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면 중국의 역사는 중화 중국이라는 영토를 중심으로 하고 한국의 역사는 혈족의 역사와 영토의 역사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 중국의 역사를 바라볼 때 중국은 배달나라의 웅족, 제후국인 천자국에서 출발하여 점점 단군조선의 천하질서에서 점점 이탈한 역사로서 진시황에 이르러 완전히 독립한 형태가 되며 유방의 한나라 때부터 중화, 한족, 한자 등 문화사상 체계가 정립된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국가 역사적 정통성을 요약한다면 마고 한국 옛 한국 배달 단군 조선 부여사만 고구려 신라백제가야 신라대진 바래의 제1차 남북국시대 고려여 금원의 제2차 남북국시대 조선청의 제3차 남북국시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칠게요. 역사를 오도하는 식민사관과 사대사관이 정말 무섭네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천부세상 만만세